우리나라의 GDP가 1년에 한 2천조 정도 되는 나라인데 가계가 지니고 있는 부채가 한 2천조 돼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 가계가 부실이 심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쪽에서 안 쳐다보는 통계가 있는데 금융자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그게 부채 비율이잖아요 건전한지 안한지를 측정할 때 근데 우리는 왜 가계 자산을 이야기할 때는 GDP 대비 몇 프로다 이야기만 하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이야 가격이 빠질 수 있으니까 빼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을 살펴보시면 17, 18%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채가 100이 있으면 금융자산이 500이 있는 거예요 500 더 되는 거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가계가 부실한 것도 사실인데 이번 금리 상승으로 돈도 엄청나게 벌었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만 오른 게 아니라 예금 이자는 안 오릅니까? 라는 것이죠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전체 가계의 부채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자산 대부분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부자죠 그리고 그 부자들은 올해 굉장히 부자가 됐겠죠 은행 예금 가서 즐기고 있겠죠 이자 5%, 6% 주는 데 가서 이렇게 이자 수입을 세금 내기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으로 아마 분산하고 계실 거예요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하면 약간 중상위층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최상위 가계는 굉장히 건전하겠죠 상위 한 20% 가계는 건전할 텐데 21%부터 40% 정도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 순으로 세우면 21등부터 40등에 해당되는 소득 2분이 아 4분이죠 소득 4분이 가계가 제가 봤을 때 이번 2021년에 굉장히 베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계들은 상당히 좀 무리를 했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가계 자산을 늘리는 식의 베팅들이 이루어졌을 일부 가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계들의 부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 것인가 정부 규제가 하도 세서 은행들이 LTV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면 평균 얼마까지만 대출해졌냐면 4억까지만 대출해졌거든요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은 12억, 13억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정부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금지했었죠 오래 풀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하,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중상위 중산층들이 베팅을 했는데 그분들이 선호했던 지역들 위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보면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한 평당 1억 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가 아파트 가격들은 오히려 신고가와 갱신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주변부 혹은 경기도로 갈수록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2금융권에 돈을 많이 쓴 분들의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2금융권들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많이 해줘서 최근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거기서 대출이 연장되겠는가 또는 거기서 롤오버가 잘 되겠는가 또 거기 금리가 싸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는 가계들이 많고 그 가계들 중 일부는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경매, 파산,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비극적인 사실이고요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저는 더 이상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미국 눈치를 보고는 있지만 더 이상 공격적으로는 인상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그리고 미국도 어차피 비슷한 일들이 지금 주택가격이 폭락 중이니까 이런 면에서 살려주기 위한 대책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난처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참 작년에 2021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이 위험합니다 왜? 상승장의 끝물에 올랐다 안타깝지만 1급지는 아니죠 흔히들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코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들이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집중되어 있겠죠 돈을 빌려서 또 돈에 빌리는 비율이 소득 대비 과도하거나 집값 대비 과도한 사람들이 집중된 지역들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 지역들부터 그러니까 금매라도 내놓으면 거래가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거래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2021년에 너무 급등했고 너무 많은 매수세가 몰렸던 지역이 향후 1년 가장 좀 힘든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참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못 산다 같은 포모라고 부르는 신드롬들이 나올 때가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좋았다 나빴다의 변동이 되게 큰 나라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한국은행이 먼저 반영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지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글로벌 경기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가 쉽게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스한 면이 있지 않냐 그리고 주택시장이라는 것의 과거 경험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 16개 선진국들의 지난 100년에 걸친 부동산 가격의 장기 흐름을 살펴보면 10년 단위로 실질 성과가 마이너스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내가 어느 집을 사지 않고서 임대해서 살게 되는 순간 그에 따르는 임대료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월세로 간다고 그러는데 월세도 매월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런 임대료의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시로의 집중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도시에 교통이 점점 좋아지는 지역들로의 인구 집중은 끝없이 이어지고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오사카, 고베, 동경, 요코하마로 이어지는 이른바 도카이도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의 주택가격은 지난 한 15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전국 토지 가격은 빠져도 주택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인적인 네트워크들을 쌓을 수 있으며 좋은 병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보유한 집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불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재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죠 금리가 높아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리가 0.25% 이렇게 오를 때는 그래도 충격이 별로 없어요 이번처럼 빅스텝 0.5%씩 공격적인 금리 인상들이 팍팍 단행되면 이게 결국 심리를 망가뜨리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택 구입의 부담을 높이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금리만큼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분양 등의 공급 관련 지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